이렇게 갈게요 가보자 갑시다 고고 일단 외모는 진짜 단원컨대 루타크 1티어임 컷 이거 끝나고 3법을 악마가 욕망의 문을 열어 힘을 넣으려 하는 곳을 파괴할 수 있을 걸세 진짜 졸라 귀엽다 디렉? 안돼! 웨이브 업 이게 그렇게 마다가 안 마르는구나 와 진짜 이톡발 동글방울 오케이 콩콩콩 콩콩 이야 괜찮네 일단 이게 개꾸따기 지금 흩뿌리기가 근데 1버블 용맹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 버블도 되게 잘 차져 지금 지금 갈망 없는 거야 심지어 난치기도 쿨이 진짜 잘 온다 아 근데 아브렐 입 되려나? 여기서 장비 한셋 무조건 뽑아야 되네 오케이 고고 좋습니다 아 쉴드도 이게 상당히 좋아 지금 야 카푸체노 오우 타임 여기네 여기 으이씨 야 뛰어 씨바 깔았어 이거 총화했다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이거 으흐흐흐흐 굿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키돌 키돌 미리 돌렸어야 되는데 아 오 카운터도 나쁘지 않아요? 아 좋아 이거 힐 구슬도 좋네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딜 이브 야 뭐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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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흨 저 의학이다, 의학 같이 하려고 죽었지? 갑시다! 자, 들어가요 아, 너무 좋아 12시인가? 야, 이거 지금 각성기 타이밍은요 제가 지금 서풋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하면서 좀 찾아볼게요 저 타고 와 딱 해놨잖아 오, 야, 시 랭, 저쪽 랭 기둘, 왔어? 오케이, 좋아요 시정 생각하고 야, 왜 이렇게 안 터져, 시바! 아! 아니, 무력이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?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? 딱 한 번만 만굴 입찰 씨, 기회드림 만굴 입찰함 노클 경미참 아님 아씨, 이만굴함 어? 이러면 많이 달라지지? 만굴 입찰함 야, 뭐야, 저 디트 야, 뭐야, 저 디트 아, 잠깐만, 씨 간다,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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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서 바로 천상 낙인 넣어주고 각성기 돌려주면 되겠지? 야, 이거 뭐 사내고 야, 이거 뭐, 계란 아, 야, 버블, 버블 들어갔다, 죄송 야, 이거 카운터는 야, 카운터는 확실히 좋아요 카운터 판정은 인정? 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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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붓 봐봐, 이거 카운터가 되게 좋아요, 여러분 oppress 나 이거 뭐 해야되냐? 막아줘야겠다. 자라나는 서포터 고포코분들은 일러진에게 빨간 구슬을 양보하시고 고퍼프를 지속적으로 돌려주세요. 어디? 살려가요! 아 여기서 공범을 줘야 되는구나? 아 맞네. 내가 깰 생각만 하고 있네. 이걸 내가 계란을 하나 깔? 여기서 먹으면 주변에 피가 참. 내 피통이 낮아서 좀 덜 차는 거거든요, 지금. 자 여기 레드카펫 하나 깔아주고요. 콩콩이 좋네 띄워주고요. 아우 좋아. 아 올 게 맞다. 아 제발 진짜. 제발. 제발 선생님. 이럴 거면 날 왜 듣고 왔어. 아 존댓네 진짜. 야 잠깐만 이거 입찰 안 해도 그냥인가? 아 잠깐만 이거 한 피스 나오지 입찰 안 해도. 아 안 먹어. 저거 진짜 개오바야. 아 진짜. 아시죠? 찾zinh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